네, 안녕하세요. 단비소리TV 단비입니다. 여기는 영월군의 김삿간면에 있는 고시동굴 앞인데요. 여기 옆에 이렇게 강이 흐르고 여기가 아마 동강인 것 같아요. 동강이 흐르고 자리를 건너서 저 산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왕복 한 50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굴 안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여기부터는 이제 동굴 입구예요. 입구가 이렇게 생겼고 와, 동굴이라 캄캄하네요. 계단으로 올라갑니다. 구릴로 contraception 오르네요. 이렇게 이런식으로 계속 계단이 오르는 막넣습니다. 한번에 동굴은 정유석이 맞는 동굴은 아닌 것 같아요. 동굴은 사노초라 그러네요. 천년에 십생수 잘 안되요 엄청나게 오래된 인류의 역사죠 그런거 보면 좁은 길 또 내려갑니다 들어왔던 길로 그대로 내려가는거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